특별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사전 오기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아주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모셨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엄마 나 참 편 먹었어 하니까 그래 태한민국 만세다라는 국민 만세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바로 사전 오기의 신화의 주인공 홍수환 씨를 모셨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영상을 지금 잠깐 보는데도 그냥 약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지만 지금 잠깐 영상을 통해서 봐도 참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힘들게 홍수환 씨를 모시기 위해서 한참을 진짜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전국 나눔 놀이자랑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동생이 가수고 집사람이 가수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야죠. 역시 멋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 최기옥 회장님이 저하고는 아주 스포츠면으로 절친입니다. 아유 그래도 희망과 도전의 아이콘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힘이 되어주고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먼저 이렇게 좀 한 번 더 좀 가벼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 복지TV의 팬입니다. 또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복지TV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외롭지 않아야 돼요. 아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벌써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우리 결국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잘 살다가 가면은 그 후손이 또 그 후손을 또 사랑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이 프로에 나오니까 엄마야 나 참편 먹었어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대한국민 만세다 했던 그 생각이 다시 한 번 나는군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아니 저도 초등학교 때 그때 TV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홍수한 홍수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동의 물결로. 저는 사실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그냥 테레비야 앞에 앉아가지고 사실은 너무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게 막 저는 또 여학생이다 보니까 여자아이다 보니까 막 얼굴을 가리면서 맞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막 이러고 보다가 그냥 막 다 일어나서 울고 같이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1970년대 이 복싱 세계 타이틀을 따내면서 많은 주목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목을 많이 받다가 세월이 지난 지금은 요즘 근황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요새는 옛날만큼 복싱이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복싱 다이어트하고 이제 많이 많은 분들이 아주 복싱을 생활체육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제 조카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내 동생 가수 홍수철이의 아들 제 조카가 또 복싱 체육관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복싱하고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체육관을 할 수 있는지. 아연동에서 합니다. 아연동에서. 저도 가도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여자들도 복싱으로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상당히 그런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좀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직업 선수도 또 여자분도 신보밀의 최현미 이런 분들이 우리의 여자로서 세계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타이틀전 당시에 파나마의 이름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헥토르 카라스키아. 저는 이제 이게 외국 발음이다 보니까 이름이 뒤에 있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파나마 선수라는 거는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그때 아주 그냥 멋진 경기를 펼치셨는데.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버님이 복싱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아버님하고 저하고 같이 복싱 구경을 다녔는데 아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 중앙 중학교 이 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다음에 우리나라의 김기성. 김기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 챔피언 김기수의 카프레이드를 보고. 아 나도 열심히 운동해서 아버지 묘지에 챔피언 벨트를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복싱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잠깐 한번 통화 영상이 있다는데요. 전화통화 영상. 어머님이 나오고 전화하시는 거죠. 일생 소원을 풀었다. 일생 소원을 풀었다. 내 국민 만세다. 어머님이 너무 밝게 웃고 계세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냥. 사실 저도 아들이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때 저 순간에. 복싱은 해야지. 복싱은 아니고. 데리고 오세요 복싱은. 그런데 저 순간에 딱 이 우승의 희열을 느끼면서 딱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지금 그게 더 감동이 스러운 것 같아요. 어머니 며칠 잠도 못 주무셨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머님께서 맞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님께서 미군부대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났다 하셨는데 미군부대에서 어떤 일을 어머님께서 하셨나요. 어머님이 카투사 스낵바라고 미군부대에 주둔하는 한국 군인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카투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기 엄마처럼 잘 따라서 우리 어머니가 그 돈 번 거 가지고 또 저도 키웠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모습 또 그걸 생각이 들면서 또 그때 맞을 때는 엄마 생각이 가장 컸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승리하고 나서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말이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챔피언도 먹었다고.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그게 더욱더 가슴이 뿌듯하고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던 게 그 시기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힘든 상황에서 사실 살다 보면 사업도 망할 수도 있고 가게가 안 될 수도 있고 힘든 상황에서 네 번을 이렇게 쓰러지고도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섯 번째에 승리를 거뒀던 그게 국민들한테는 아 나도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지만 내가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는 희망을 안겨준 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복칭을 알면 인생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길 때까지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그러면 하늘도 도와줘요. 그러니까 사전옥이라는 게 진짜 4번 넘어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또 일어서서. 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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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다는 게 정말. 오기로 오기로. 진짜 우리 인생도. 맞습니다. 이렇게 또 넘어지지만 다시 또 오기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복지 TV 팬들은 사전옥이라고 해서 뭐 네 번 쓰르고 다섯 번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오기로 됨볐다 이거예요. 네. 사전에. 이 부딪히기 전에 오기가 발동했다고. 그렇죠. 그러게 그러면 복싱과. 모든 일에. 복싱과 인생이. 닮은 점이. 오기. 오기. 그런데 요즘이요. 요즘도 사실 경제도 어렵고 힘든 시기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조금 더 재미있게 활짝 열릴 줄 알았던 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다시 사실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침체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또 시기와 복싱을 생각해 보면 이 복싱과 인생이 좀 닮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많이 닮았죠. 그러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이 지금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어려웠던 시절에 지금의 선진들. 지금 뭐 한 80 정도 먹으신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는 가장 존경받을 만한 세대입니다. 가장 어려움이 많았고. 그다음에 아침부터 일하고 중동 가서 일했고 월남 가서 싸웠고 독일 가서 간호원 하셨고 독일 가서 지하 1100m 거기 들어가서 광부 이런 거를 다 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우리 후구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나를 알아줘야 그 후손들의 후손이 또 존경을 하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이 복지TV를 통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일할 사람이 일할 곳에 있어야 돼요. 왜 거기에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 탄대가서 일을 하고 있냐고. 일할 사람이 일할 곳에 있으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한 마음이 되고 그렇게 돼야 합쳐지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재건 최소서부터 얼마나 그때 막 그냥 아침부터 그거 아니거든요. 제 선생님이 미웠거든요. 제 선생님이 미웠을 때 세계 참팬됐어요. 제 선생님하고 친해질 때는 타이틀 뺏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생시킨다고 해서 그 고생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여기서 우리 많은 분들이 다 동감하실 거예요. 한국적 민주주의를 우리는 땅의 팔자가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땅은 겹겹이 침략자로부터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정신 차리고 자유하고 방종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처럼 우리 또 인생도 지금 또 운동으로 이 권투에서 사전 오기의 정신으로 이겨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헤쳐나가고 또 네 번 도전하면서 자꾸 가야 되면 결국은 인생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고요. 또 가장 어머님이 가장 떠올르셨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은 그래서 혹시 어머님은 우리 홍수환 씨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적극적인 어머니였어요. 그 시대지만. 걱정도 없고 된다는 그런 긍정적 사고 방식으로 꽉 차여진 엄마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죠. 네네 누구니? 내 아들이니? 이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해보라는 거지. 늘 용기를 주셨네. 항상 자신감. 자기 자식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어머니였어요. 최고네요. 아까 화면에서도 뵈니까 웃으시는 모습이 상당히 평소에도 긍정적이셨을 것 같다. 그리고 목소리에도 되게 힘이 느껴지게 적극적이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리는 부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계시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후배 양성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복싱 부분이죠. 복싱 부분으로 이제 제 아들보다도 제 조카가 그렇게 복싱을 좋아해서 아현동에서 체육관을 해요. 홍수환 JR 체육관이라고. 우리 조카 이름이 자린입니다. 그래서 JR인데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가끔 가서 복싱도 가르치고 또 우리 조카들 원하는 대로 제가 복싱 TV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아 유튜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은 혹시 알려주시면. 홍수환 복싱 TV. 아 홍수환 복싱 TV. 지금 얘기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보시고 저도 한번. 네 좋은 말 할 때 들어오세요. 저도 들어가서 꼭 구독 누르고. 오 좋죠. 네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주 그냥 힘들게 우리 사실 어렵게 모셨거든요. 제가 가끔 방송에 보면 또 아침 방송을 통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가끔 뵙기도 하는 것 같아요. 패널로도 나오셔가지고 많은 또 좋은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저희도 이렇게 또 활동하고 계시는 홍수환 씨 모시기 위해서 진짜 막 한참을 부탁드렸잖아요. 이렇게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나와주셔서 또 좋은 메시지와 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희망과 도전의 아이콘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사전 오기 아무나 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아들이 운동을 하니까 항상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조금만 견뎌내면. 1회 전만 더. 네. 하나를 더 가게 되고. 한 번만 더. 네. 그러니까 너무 멀리를 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거를 한 곱이 넘기고 넘기고 가다 보면 언젠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멋쟁이세요. 네. 그렇게 희망과 도전의 아이콘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힘이 돼주고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참 많아요. 네. 자 또 오늘 우리 힘차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감동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또 한 말씀 메시지 한번 전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힘이 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자리를 빛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또 출연 다시 해 주실 거죠? 네. 불분만 주시면 제가 또 오죠. 네. 저희 또 이렇게 나오셔서 또 감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옛 추억의 회상도 한번 감동을 받았고요. 또 이렇게 멋지게 노래 선물까지 해 주셨는데 노래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잘 해드릴게요. 네. 다음에 나오면 이제 2부를 연결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볼 테니까. 네. 불러주세요. 저는 오늘 아주 이 복지방송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홍수환 씨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모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렇게 노래 또 멋지게 홍수환 씨 모시고 감동 사연과 노래까지 들어봤습니다. 나 afternoon.